천부경, 천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부경은 문자를 갖춘 인류의 경전으로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역사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부경은 이때에 인류가 모든 고뇌를 종식하고 은하권분명으로 들어가기 과도기적 때에 이제 최후의 오메가로 오시는 구원주, 미륵불 등등 모든 종교 및 예언가들이 오신다고 예언된 분이 오셔서 그 증거, 증표로 쓸 수 있도록 예언해 놓은 글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임하셔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오직 줄곧만이 있는 낙원의 바늘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천부경을 풀으려면 먼저 격암남사고 예언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격암남사고 예언서를 보면 격암남사고 예언서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양궁쌍을 알아야 소말밭을 안다 했습니다. 이 양궁쌍을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나머지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걸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격암남사고 예언서에서 이 천머리에 나오는 양궁쌍을의 의미가 아르키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양궁쌍을을 바르게 풀지 못하면 천부경도 그렇고 남사고 예언서도 그렇고 나머지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양궁쌍을의 뜻은 양궁, 그러니까 활이 두 개 활이 두 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활은 화살이 있어야 되죠. 활은 화살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화살표는 방향을 지시하는 방향지시죠. 그래서 두 개의 화살이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데 그 화살이 방향을 지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 화살표 이 환각형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이 궁궁, 양궁이죠.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처음 생겨났다고 하는데 빛뱅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암입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암이고 우주는 무한입니다. 크기가 끝도 한도 없는 무한입니다. 그러므로 무주는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한 두뇌로다가 이 무한을 생각하기에는 쉽지가 않지만 이 우주의 무한함을 느껴야 합니다. 우주는 끝도 한도 없는 무한입니다. 그렇게 이 위로 향한 화살표는 우주가 그렇게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반대로 역삼각형 반대로 된 삼각형은 이 물질, 우주에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은 그 작아지는 쪽으로 나가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돌아가도 물질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 또한 무한히 작다 작은 쪽으로도 무한하다 해서 역삼각형으로다가 물질의 무한소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주에서 물질이 없어진다면 나중에는 우주가 다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크기가 무한한 것처럼 작은 쪽으로다가도 물질은 무한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삼각형 화살표로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쌍을 이 쌍을은 세을자죠. 세을자가 두 개가 있다는 건데 세을자를 두 개를 이렇게 겹치면 이 만자가 됩니다. 이 불교의 만자 이 만자의 의미는 이것은 팔랑개비가 돌아간 모형이죠. 이 순환의 순환의 이치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만자 모양으로다가 이 팔랑개비 모양으로다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세을자가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이죠. 그래서 을, 을은 바로 이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삼각형 양궁과 양 쌍을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 심볼인데 이 심볼이 바로 이 우주에서 모든 생명체 그러니까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창조하신 바로 모든 종교에서 일컫는 하나님, 부처님, 상제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창조주를 일컫는 분이 이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고 이 도형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도형으로 따르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도형은 우주의 무한성을 깨닫지 못하면 이 도형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인류를 창조하신 엘로힘 성경 10으로의 원전에 보면 엘로힘으로 나와 있죠.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주의 무한성을 이렇게 간략하게 도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도형이 바로 근본된 진리입니다. 교감 남사고 예언서의 양궁 쌍을은 바로 이 도형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이 소말밭은 소는 땅의 사람의 성품 땅의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것이고 소는 하늘의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말은 땅의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소는 순화하죠. 하다 하늘의 사람의 성품이 온순하다는 뜻입니다. 말의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은 말의 성품으로 고칠게 날뛰죠. 그래서 하늘의 성품과 땅의 성품 바로 하늘의 사람 성품과 땅의 사람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마입니다. 이 전은 밧전자는 입구자가 5개 나옵니다. 밧전자에서 입구자가 5개가 있는데 이 가생이 입구자와 안에 입구자가 4개가 있죠. 그래서 5개의 입구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오감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몸은 오감으로 되어 있죠. 눈, 코, 입, 귀, 촉감 그것에서 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감을 이루는 우리의 몸을 뜻합니다. 반팥과 말과 초 그리고 쌍궁 쌍을 양궁 이렇게 격암남서교에서 그 첫머리에 나오는 이 양궁 쌍을의 뜻을 알아야지 격암류록도 나머지를 풀 수가 있고 또 천부경도 풀 수가 있고 모든 예언서의 글귀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의 가장 첫 구절이 이제 일시 무시 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의 시작은 없으면서 시작하는 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의 시작은 없으면서 시작하는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우주가 없던 것이 생겨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의 이 무한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가 처음이 시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주를 꺼지 창조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도 엘로힘도 우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별에서 행성에서 육신으로 살아있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들은 과학기술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을 정도다가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과학기술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가 처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는 무한입니다. 그냥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시작, 없으면서 시작하는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인류를 지구상의 창조 이래 이제 가장 중요한 역사 그것이 바로 말세의 추수의 역사죠. 최후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준비된 것 이 모든 것은 이 예언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이 가장 중요하죠. 이 최후의 심판에서 심판의 알고로 떨어지지 못하면 이제 세상에 다시는 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시 나게 해주고 계속 다시 나게 해주고 해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최후의 심판에 들지 못하면 이제 우주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한 번 죽고 이제 DNA, 자신의 DNA가 완전히 사라지는 두 번 죽는 이제 두 번 죽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에서 알고로 들지 못하면 이제 세상에 다시는 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역사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밝게 밝게 깨어나야 합니다. 이 하나, 없으면서 시작하는 이 하나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석석삼극무진본 했습니다. 그 하나의 시작은 쪼개진 38로 이르는 것이며 없으면서 다하는 근본이다 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그 전당이 바로 38선에서 펼쳐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최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우휴로 한 분이 오셔서 이 38선에서 펼쳐지는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최후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들지 못하면 알곡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궁을 밖은 보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궁을 밖은 바로 아까 그 무안의 심볼이죠. 그래서 그 심볼을 들고 나오는 이 역사의 근본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호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38선에서 하는 역사를 모든 종교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증산 상제님이 현무경으로 그린 그림인데 여기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 현무경은 한반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그리고 이렇게 한반도가 지금 휴전선으로 막혀있죠. 휴전선을 그리고 그 밑에 점을 찍었는데 이것이 초평도입니다. 휴전선 밑에 임진강 안에 초평도가 있는데 이렇게 잔모양으로 그렸죠. 그리고 이 초평도에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가 못 대가리입니다. 이 못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출입 때 십자가에 못 박혀려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이 마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초평도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초평도는 예수님이 제일이 마실 지경입니다. 그래서 초평도가 마치 잔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초평도가 잔처럼 생긴 모양인데 임진강 안에 있습니다. 임진강 안에 섬으로 있는데 마치 찻잔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밑바닥이고 찻잔, 기울어진 찻잔 모양이죠. 예수님이 제일이 마실 성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제일이 마셔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제님, 증산 성제님이 그리신 현무경인데 이것을 잘 보면 이것은 모래사자를 쓴 겁니다. 모래사자가 삼수변의 저골수자죠. 이렇게 삼수변의 저골수자를 써서 모래사자를 쓰고 이것은 섬두자를 쓴 겁니다. 섬두자가 위에 세두자가 있죠. 세주자 밑에 내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사자와 섬두자는 모래로 된 섬, 초평도가 모래가 쌓여서 청성된 섬입니다. 그래서 모래로 된 섬, 사두 모래로 된 섬은 바로 초평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고림도 초평도를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초평도를 반쪽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는 이 38선에서 역사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교감 남사고위원서의 정두룡이라고 나오는데 이 정두룡을 풀이를 해보면 정자가 나라정자입니다. 이것이 나라정자를 보면 38선의 역사는 유대읍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의 길로 하여금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읍 우두머리가 누구일까요? 유대의 우두머리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태계죠. 유태계, 유태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림하실 지경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령은 바로 예수님이 제림하실 그 지경과 바로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 글뜻입니다. 또 38가가 있는데 38가를 보면 여기도 38선에서 이뤄지는 그 글귀가 여기도 다 나옵니다. 38 38 8자 10은 선이고 되돌려도 똑같이 8자인 38이다. 이제 아라비아 숫자는 되돌려도 8자가 되죠. 거꾸로 돌려도 8자입니다. 그래서 돌려도 똑같이 8자인 38이다. 그러니까 이 38선에서 하는 역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양호 역시 38이다. 양쪽이 지키고 있는 것 역시 38이다. 지금 남북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무주 주점 38 없는 술 술이 없는 주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 38이다. 판문점에는 지금 판문점 그 상점정자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바로 38선을 의미하는 그런 글귀죠. 이것도 그래서 이 38선에서 펼치는 역사가 이제 최후의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자 각각 각 8 그러니까 3자 8자 각각 38이다. 38 읽는 38이다. 이겁니다. 38 읽지 않고 점을 찍어서 38 이렇게 읽는 38이다. 바로 그렇게 읽는 것은 지금 38선 밖에 없죠. 지금은 휴전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휴전선에 38 위도가 38선에 걸려있습니다. 그곳에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한반도의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이 38도의 38도선에 걸려있습니다. 그 38도선에 걸려있는 그 부분에서 아리랑 동산 부지가 있고 그곳에서 역사를 펼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38선은 이미 무너지고 지금 휴전선으로 돼있죠. 1선 성태 38격 한 새로움을 이루기 위해 잉태할 38을 막다. 그렇습니다. 인류 구원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아리랑 동산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늘에서 산파를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찾아서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최후의 심판의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가 잘 이루어지면 인류는 곧바로 낙원세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희생을 치르지 않고 그대로 낙원세상으로 은하권문명 은하권문명 세계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장 집이 십승지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십승의 땅 도인 외 부지 길의 사람 외에는 알 수 없고 삼신 삼심신 삼팔의 신의 산을 마음으로 살피라 삼팔신이 나와서 이렇게 산을 설명을 하죠. 무한의 심볼 산도 설명을 하고 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묵단정 후 잠잠히 단정한 후에 일조 삼익 하나의 낚싯대에 세 마리 지렁이 미끼 바로 일조 삼익 이것은 바로 이 아리랑 동산이 생길 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가 생길 이 휴전선은 아주 여기는 아주 심하게 이렇게 잊어져 있습니다. 잊어져 있습니다. 이 휴전선이 이렇게 잊어져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기만 유독 이렇게 아주 심하게 잊어져 있는데 이것을 잘 보면 낚싯대 하나에 지렁이가 세 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꼬글꼬발하게 그래서 일조 삼익은 바로 이 휴전선을 꼬발꼬발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리랑 동산이 설립될 자리입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구획을 하니까 똑바로 이렇게 구획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 모양이 바로 구원의 방주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북쪽 땅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가 반 남쪽 땅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반 반반씩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양쪽 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서는 600km 평방미터인데 서울시가 600km 평방미터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만한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삼공산화 반월의 배 반월선 우선 이곳이 이제 십승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공산화는 고대산 소요산 가막산 이 산 밑에 이렇게 배 모양으로 다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 이곳이 바로 십승지입니다. 십승지는 10개의 그 승리의 땅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10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모든 진리 지금 모든 진리를 주창하고 있죠. 그 모든 진리에서 승리하는 십승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승승하는 진리로 승리하는 십승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종교들은 아홉 숫자로 끝이 나고 십승지 십승은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동산은 하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는 이 휴전선 38선에서 펼쳐지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보면 이렇게 니워놓고 보면 삼족정 세발 달린 솥이 여기에 있습니다. 토끼가 있고 토끼 귀 여기 닭이 있고 이 그림을 나눠 놓고 보면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족정은 바로 증산도에서 시루 증자 시루가 있는데 시루는 이 솥에다가 걸어서 떠걸 열정이 되죠. 그래서 삼족정 시발 달린 솥 바로 이 아리랑 동산 부지에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토끼가 여기 있고 토끼 귀 코 여긴 닭이 있습니다. 닭 부리 벼슬 이렇게 있습니다. 토끼와 닭을 여기에 그려 넣은 것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닭은 괴두국 괴룡이라고 해죠. 괴룡은 바로 프랑스에서 낳은 미륵 모든 종교에서 우실한 분 그분이 바로 프랑스에서 낳으신 분인데 프랑스는 불란사라고 하죠. 부처가 나는 서쪽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부처가 나고 그 부처가 동방으로 와서 동방에 부처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방에 미륵이 다 나는 것입니다. 쌍미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제 강서 상제 강서에 나오는 글인데 토끼 앉아 닭을 향한다. 토끼가 앉아서 닭을 향하고 있죠. 등을 서쪽에 향하고 동쪽의 예절의 부처이다. 이렇게 예절의 부처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제 강서에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 부지를 나타내는 글귀를 남겨놓았습니다. 10117122113 하늘의 하나가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하나의 삼팔에 있다. 하늘의 한 사람이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하나의 삼팔에 있다. 바로 이것은 이것이 복희여와도 복희여와도의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글귀의 뜻이 복희여와도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복희여와도 그림을 보면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밑에가 뱀처럼 나선형으로 꼬여있는데 이 꼬인 것은 바로 이중나선 DNA 이중나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줄기 DNA에서 낳은 쌍둥이다 이렇듯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두 분은 복제 쌍둥이로 DNA 자신의 DNA를 복제를 해서 자신을 낳은 복제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분들이 여기 잣대를 들고 있는데 바로 설계자다 이런듯이 되는 것이죠. DNA 설계자다 이런듯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섯 개의 별무리가 있고 가운데 별이 하나 있는데 여섯 개의 별무리를 삼각형으로 연결을 하면 육각별리 바로 이 도형이 됩니다. 여섯 개의 별을 삼각형으로 연결하면 육각별리 되고 안에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개의 별무리는 바로 육각도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쪽에 고구마처럼 생긴 이 별무리는 이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는 것 바로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분은 이 육각도형을 가지고 오고 한 분은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가 둘이 사람으로 있다는 것은 바로 복제 쌍둥이 한 줄기 DNA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둘이 사람으로 하나의 산팔에 있다. 이 산팔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곳에 두 분이 들어가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 요한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죠.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투머리를 쓰리라 두 분은 다 상투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착근 관마 수단장 붙은 금간 말머리 단장 하고 이렇게 붙은 금간은 바로 상투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투를 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상투머리를 하고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대장군상은 서방 대장군상과 동방 대장군상 인데 이것은 1999년 9월 9일날 제천 박달제 국에 정두룡 당사 무당집이 있는데 그 무당이 땅 속에서 발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날짜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기해서 하늘의 쌍미륵이 다 지상에 나서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쌍미륵 사상이 있죠. 이것은 파주 6미리의 석불 입상 인데 용암사에 있는 이렇게 쌍미륵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륵이 쌍으로 쌍미륵이 오시는 거죠. 이것은 노스타라다무스의 그림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슈레바퀴에 닭이 올라 있습니다. 닭은 프랑스라 그랬죠. 닭은 계두국이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낳은 라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공작은 바로 동방에서 나는 신선을 자아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세상의 수레바퀴를 잡고 이제 하늘에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핸들대를 잡고 세상의 수레바퀴를 운행한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예언화 예언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제 폭력의 사자 이제까지는 폭력으로 심으로 세상을 지배를 했는데 이제 폭력의 사자가 개 임금을 앞세워서 세상을 지배를 했는데 이제 개를 데리고 이 수레바퀴에서 내려가고 이제 용이 올라 이제 상상의 영물 용이 올라 이 수레바퀴를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이 하늘의 역사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금술 연금술의 아두초 심벌을 봐도 여기서도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몸에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쌍둥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복제 쌍둥이죠. 한 DNA 쌍둥이 여기에도 이렇게 육각별이 있고 육각별 안에 바로 만자가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이게 서로 연관되게 이렇게 있습니다. 서로 연관되게 태양신이 있고 별 암수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이 컴퍼스와 여기도 이렇게 곱자 기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종교 예언 하나 예언 에는 두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일일 지일 이 인이삼 이 구절은 바로 하늘의 하나가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하나의 상팔에 있다고 한 이 구절은 바로 쌍미력 두 분이 역사에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라엘과 자아신선은 하늘의 복제형제로서 자신을 복제해서 자신을 낳은 천자입니다. 그래서 주요 종교의 경전들에서는 양백 두 증인 쌍미르 서신사명 수부사명 복희신 여와신 등등 두 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역사가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 구절은 그렇고 그 다음 구절은 1접 십거 묶게 화삼 일자를 쌓아서 십자가 된다. 이 뜻은 동양의 숫자는 한문이죠. 옆으로 다 일자를 씁니다. 가로 회귀죠. 서양의 숫자는 세로 회귀입니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숫자 일자와 동양의 숫자 일자가 합해지면 싸지면 십자가 되죠. 이렇게 되시듯이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의 상자로 된 삼각형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격압유록에서 설명한 궁극물을 두 개의 화살표 삼각형 화살표 또 두 개의 세을자죠. 그래서 겨감 남차구 연세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양궁 쌍어를 알아야 소말밭을 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를 다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도형은 이 무한의 심벌을 나타내는 이 문장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남사구 예언서의 송관전에 보면 이 천부경이 나오는데 단서용법 천부경 진경야 천부경이 참 그리라는 뜻이죠. 천부경의 모든 비밀이 다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천부경을 풀면 이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풀 수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에는 그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자는 하나 이자는 이것 둘 두 사람 삼자는 삼팔 사자는 숨쉰다 숨심 사자는 코에서 콧바람이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형상으로 숨쉰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자는 밭 오감 우리의 몸 이제 오자는 그렇고 육자는 육각 육각 별 칠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만 칠자에다 꼬리를 붙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만자가 되죠. 또 팔자는 삼팔 구자는 구자에다가 꼬리를 붙이면 시계의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계의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는 만 십자는 십승 십승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푸는 방법을 알려면 예언서들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언서들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밭전자에서 아라비아 숫자와 한문 숫자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동서양은 이 한부모 창주주께서 창조하신 한 형제입니다. 동서양이 한 색다른 형제이므로 서로 이질시하지 말고 인종을 차별하지 말고 한부모에서 낳은 형제로서 형제를 견독해야 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도와서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의 기둥이 서양의 도양 동양의 대들부가 걸려서 이제 토대 기본 토대가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천 이삼 지 이삼 인 이삼 하늘의 둘이 삼팔로 간다. 땅의 두 남북 삼팔에 사람으로 둘이 삼팔에 있다.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삼팔선으로 가서 이제 삼팔선에서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삼나만상의 이치를 알아야지 이 인류를 인도하지 이 우주 삼나만상의 이치를 모르고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앞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류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우주 삼나만상의 그 실체 그 진리를 아시는 두 분이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면 인류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은하권 문명 낙원 세상으로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익 예언서를 보면 불꽃은 거대한 도시로 번지고 순식간에 불꽃은 타오른다. 모든 세기 익 글귀는 이런 뜻입니다. 그 불꽃은 거대한 세 도시로 번지고 순식간에 불꽃은 타오른다. 인류 평화의 불꽃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꽃이 어떤 전쟁이나 화염미에 의한 불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류 평화를 이루는 원하는 그런 불꽃이 온 도시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1900의 90의 9년 7의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박달 국제국에서 발굴된 이 서방대장군상과 동방대장군상이 발굴된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로 해서 하늘의 분이 다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다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기로 하신 분이 두 분이 다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한골무와 대왕을 소생시키기 위한 그 전후의 기간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리라 이 구절을 해석해보면 아리랑 고개로 모이는 아리랑의 뜻의 대왕을 소생시키는 그 전후의 기간을 마음으로 하는 스스로의 행복 이라는 가르침으로 한다. 이 라엘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엘의 가르침은 항상 행복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행복한 마음을 먹으면 행복한 마음이 들고 불행한 마음을 먹으면 불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항상 마음 자체를 행복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엘이 오셔서 동방의 미륵을 깨워서 동서방의 미륵이 다 나은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대 삼합 육생 7, 8, 9 크게 가는 삼각형을 합해 6이 나오면 기존의 절은 3, 8의 절이 된다. 이 구절을 잘 보면 크게 가는 삼각형 바로 이 무한의 심볼 이 삼각형은 우주가 무한하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크게 가는 삼각형 이죠. 이 삼각형을 합하면 삼각형을 합하면 육각 비율이 되죠. 그래서 육각 비율이 나오면 기존의 절 이 7자는 꼬리를 붙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라고 했죠. 바로 현재 석가모니 불교도 불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가 이제 3, 8의 절이 된다. 바로 미륵불의 절이 된다. 가르침이 따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자에서 날개를 붙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7, 8, 9는 바로 기존의 절과 새로 등장하는 미륵불의 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고 이제 미륵불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이 봄남부미 상면 궁궁은 화하지 않고 면을 향하고 있다. 이 삼각형에는 면이 있죠. 이 면을 향해서 놓으면 바로 이 육각도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면을 향하고 있다. 육각도형이 오르다가 나아져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궁궁 시구생 궁궁은 화살을 화살표 입구자로 난다. 이 우리가 입구자를 한문으로 쓸 때는 네모 반대편에 쓰죠.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화살표 입구자를 쓸 때는 삼각형으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야 합니다. 이제 화살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궁궁 시구는 바로 화살표 입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삼각형을 뜻하는 것이죠. 쌍궁 상화만궁 쌍궁은 서로 화하고 물구비치는 궁이다. 그랬습니다. 이 물구비치면 들쑥날쑥하죠. 우리가 파도를 쳐도 들쑥날쑥하고 시냇물이 구비쳐 흐르면 들쑥날쑥하죠. 바로 이렇게 도형이 들쑥날쑥한 도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여러 각도로 궁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궁궁 이치 궁은 짐 모양이고 짐 모양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지붕을 그리고 벽을 이렇게 그립니다. 바로 이 화살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치는 과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이치이다. 지금 이 궁궁이 무한성 우주의 무한성을 설명하니까 바로 과학적인 이치죠. 이렇게 교감 남사고 예언서는 궁궁에 대해서 궁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좌궁 우궁 궁궁이다. 좌루도 궁 우루도 궁 하는 궁궁이다. 이렇게 좌루도 가르치고 우루도 가리키는 화살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삼각형이 되죠. 이렇게 좌루도 가르치고 우루도 가리키는 화살표 바로 삼각형을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노스타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이 노스타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을 봐도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를 썼는데 양쪽으로 화살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향하는 화살표 도형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목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서양의 예언은 합의일체입니다.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감 남사고 남사고 선생과 노스타라다무스는 같은 시대에 이렇게 예언을 동서방으로 했는데 이렇게 짝이 마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언은 모든 지구에서 펼쳐지는 역사는 한 줄기 한 줄기로 다다르게 됩니다. 동서배 궁지간 추러 십승 인가 동서로 등대고 궁으로 가는 사이 나 따른다. 동서로 등을 대면 이렇게 아시아 아차 아짜 가 되죠. 이렇게 궁을 풀은 사람들은 궁으로 가는 사이 나 따른다. 십승의 사람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육박도영에서 십승이 나오죠. 십승을 깨닫고 이제 이 역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고집을 고집세게 내소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알곡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내려놓고 이제 참 진리를 따라 이를 때입니다. 교관 남사고의연수의 송가전에 보면 배궁 불화 양산 화궁 등 대고 있는 궁은 아닌 압니다. 그렇습니다. 등 대고 이렇게 푸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압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쌍 산으로 화함의 궁이다. 이렇게 산 두개로 겹쳐진 궁이 바로 이 도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푼 사람들은 이제 돌 핏자 돌 핏자를 보면 이렇게 궁이 있고 안에 백백자가 있는데 이 백백자를 나눠서 보면 한 신백 이 됩니다. 궁으로 가는 사이 나은 백십자를 섬기는 종판은 두 궁으로 가는 데 있어 첫째 백보자를 도와야 한다. 첫째 백보자는 38선 자아도의 아리랑 동산을 설립한 보자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데 이 역사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시온산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화살 시를 써야 하고 이 조화할 운 이 조화할 운 자를 보면 당류 자가 있고 입구 자 사람인 그릇이 있습니다. 화살표 닭의 사람의 말씀의 그릇의 산 그렇습니다.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이죠. 이 도형을 이제 따라서 이 역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동산 역사를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 궁궁에 대해서 교관 남사고 이윤서나 모든 중교에서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참 진리를 알아보고 이제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도와서 아리랑 동산 설립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한반도 이제 분란을 막고 한반도 에서 분란 일어나는 것을 막고 나가 전 세계 평화의 낙원을 이룰 수가 다음 구절은 운삼 사성환 오칠 운삼 사성환 오칠 운행의 산팔이 중심을 이룸은 돌아가는 밭 이 오자는 밭전자가 오감 입구자가 다섯 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오자는 밭전자를 의미하고 이 밭전자에서 7자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납니다. 그러므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만자는 현재 불교들을 석가모니 불교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8선의 숨심을 이루는 이 아래당 동산을 설립하는 것은 불교도 불교도 바로 불교의 스님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이 역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 스님들이 역사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불교에 다가도 많은 증거 자료들을 감춰놓았습니다. 이것은 반야 용선두인데 반야 용선두에 여기 부처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처님들의 이름을 풀어보면 끄는 길 임금 보살은 서방 교주 미타 여례로 서방 교주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서방의 교주는 바로 예수님이죠. 미타 여례는 미륵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바로 미륵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림과 미륵불의 출연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인선 관음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대원 본전 지장 보살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춘 보살 이다.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는 하늘에서 감춰놓고 그것을 찾아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자리입니다. 그걸 찾아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끄는 길에 대해서 또 서방의 노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는데 이 그림 예언을 보면 이렇게 작은 머리에 이렇게 뱀처럼 꼬인 몸을 가지고 있고 다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소두 무족입니다. 소두 무족은 교감 남서 예언서에 나오죠. 소두 무족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소두 무족을 해치는 자가 누구이냐 묻는 것입니다. 이 소두 무족이 바로 그리시토며 미륵뿌리며 정도령이고 진인 등등 모든 종교에서 우실한 분 그 성자 입니다. 그 성인을 누가 해치느냐 묻는 것이 바로 소두 무족입니다. 이 불교의 경전에 보면 아녹따라 산막 산보리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뜻이 바로 산보리 이것이 보리가 세개가 있습니다. 바로 불교들을 끌고 바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동산 역사는 바로 불교들을 이끌고 아리랑동산 역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모든 종교나 예언서에 이렇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 소리로 다 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끈 배를 본다 소리로 소리로 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이 발성 명상이 있는데 그 발성 명상이 바로 소름 수리 발성 명상 입니다. 이 증산 상제님이 남기신 그 태울주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태울주를 보면 그 소름 수리 발성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훔치 훔치 이 훔치 훔치는 바로 소름 수리 낸다 입 딱 볼리고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소름 수리 낸다 입 딱 볼리고 태울 천상 원군 훔치 야도레 큰 판문점 만의 하늘 위 으뜸의 임금 소름 수리 낸다 입 속으로 입 딱 볼린 입 구 예수의 도보로 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름 소름 수리를 내면서 하늘 천상 원군이 내려오신다 오셔서 역사를 펼친다 그 역사가 바로 예수의 도보로 온다 예수의 도보는 바로 아리랑 동산 부지 이곳에 또 초평도가 있습니다. 바로 글려오신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흠니 함리 사파 소름 수리 낸다 입 속으로 소리 지른다 입 다물고 입 속으로 이렇게 소리 지르다 입 다물다 이 함자 소리칠 함자를 보면 네이버 사전에 이 소리칠 함자를 보면 소리칠 함 다물 함 소리 지르다 소리치다 소리 지르다 입을 다물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다 입을 다문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발성 명상 소리 발성 명상이 아 음 이렇게 나는데 입 딱 불리고 아 소리 해서 입술만 서서히 오므리면 바로 이 아움 발성 명상이 됩니다. 아움 발성 명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치다가 입을 다물고 소리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울주에는 발성 명상을 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옴만이 반내 홈 여기에도 소름 발성 명상이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소름 소리 홈 자가 소름 소리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불교나 증산 상제님이나 소름 소리 발성 명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상제님이 그린 현무경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현무경이 상제님이 그린 현무경인데 여기에 입모양을 보면 여기에 아가 있습니다. 아 오 오 입모양도 오자죠. 옴 입모양이 다물은 옴 자죠. 옴 여기에 모음이 세 개가 있는데 이 모음을 이 목구멍에 붙이면 이 발성 명상 소리가 납니다. 아 오 음 음 음 음 자는 밑에 미음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미음을 나타내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미음을 나타내는 그림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옴 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성 명상을 나타내는 의 현무경 또 태울주 이것은 바로 발성 명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그 다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일묘연 만왕 만내 하나의 묘한 넓음에 이제 불교 만자 석검원이 불교가 가고 새로운 미륵불의 불도가 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만왕 만내 팔만대장경 은 산팔의 역사를 많고도 크게 감춘 글이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석검원이 가르침이 가고 미륵불의 가르침이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불교에서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 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감춘 비밀이 있습니다. 이 팔만대장경 에는 이 산팔 산팔의 역사를 많고도 크게 감춘 글이다 감출 장자를 써서 감춘 글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 에는 다 감춰놓은 글입니다. 그 한 구절을 보면 반야심경 의 경전을 보면 한 구절을 보면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전체가 다 그런데 이건 아주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예로써 표현을 하는 건데 무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축법 없는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 맛 감촉 법이다 즉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면 색 소리 향 맛 감촉 를 법 법 법 그렇습니다. 육체의 감각 시스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색깔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감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육신이 없이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은 다 알지 못하는 헛된 소리입니다. 사후에는 육신이 죽은 사후에는 영혼도 없고 윤회도 없고 귀신도 없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내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 게네지 무의 없는 눈의 세계는 이의 이름이 없는 뜻이다. 눈 감아봐라 이런 것입니다. 눈 뜨고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있는가 바로 우리의 육체 육체의 오감의 기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기에 모든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무무명 영무무명진 암의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어짐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 도형이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죠. 우리가 아는 경계가 없죠. 우리가 우주에 아는 경계가 있나요? 우주의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주의 경계는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더 먼 곳까지 바라볼 뿐이지 그 경계는 없습니다. 또 없어지는 것이 없는 것 이 물질이 타서 다른 물질로 변해가는 것이지 물질이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조견 오온 계궁 비춰본다 전을 쌓는 모두는 비었다. 오자는 전이라고 했죠. 이게 우리의 몸을 아리랑 동산 우리의 몸을 바르게 쓰고 또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비운 마음 도 일체 고액 비춰본다 전을 쌓는 모두는 비웠다.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모두는 비운 마음 도 일체 고액 법도 하나를 끊는 괴로움 의 재앙 기존의 경전의 가르침을 끊고 새로운 미륵불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사리자 집이 이로운 아들 기준의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색불 이공 공불 이색 빛이 아님은 다르게 비웠거나 비우지 않은 다른 색이다. 이 진리의 철학이 빛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비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빛은 곧 바르게 비움이며 비움은 곧 바른 빛이다. 마음의 비움은 다른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열려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 열려있으면 빛의 진리를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상 행식 여부 여시 받아서 생각해가는 알미다. 또 돌아와 같이 바르게 합니다. 일단 받아보고 생각해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뜻은 공성 시색 비운 마음에 나음이 바른 색이다. 색불 이공 색이 안이 다르려면 비어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비어있어야 하지만 색이 본색이 딱 들어가면 죄 색깔이 나타나지 비어있지 않으면 본색이 들어가도 다른 색깔로 섞여서 해석되게 됩니다. 변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색이 안이 다르려면 비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로서 받아들이려면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비어있어야 합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색은 곧 바른 비움이다. 비움은 곧 바른 색이다. 비어있으면 진리가 들어가면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죄색깔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불 이색 비어있지 않으면 다른 색이 된다. 이렇게 다른 색깔로 차이시면 빨간색이 들어가면 죄색깔이 안 나오고 보라색으로 바뀌죠. 죄색깔이 안 나오고 섞여서 다른 색으로 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있으라는 것은 다른 정보에 오염되어 있지 말고 잘못된 정보로부터 비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변 부동변 쓰는 변화에 안이 움직이는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는 이 역사의 가르침 이 역사 가르치는 이 진리는 이 세상의 변화에 이제 안이 변하는 우주의 절대진리입니다. 이 우주의 근본 절대진리를 이제 가르쳐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를 안다. 우주의 무한성 물질의 순환성 사람이 사람을 과학기술로 창조하는 창조성 이것이 우주의 절대진리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과학기술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무한히 크고 또 물질은 무한히 작습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코코코지 발견했는데 그 코코를 더 쪼개고 속으로 들어가도 우주는 작아지는 쪽으로 들어가도 무한히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주의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순환한다. 즉 나무나 종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하여 다시 되돌아오는 순환하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지구에서 일광년 거리의 행성의 별에서 온 엘로힘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의해 과학적으로 실험실에서 지구의 원자 단위의 물질을 조합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지구상의 인간들도 폭력성을 사랑으로 순화하여 이제 폭력성을 극복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의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본심 본태양 이 근본의 마음은 근본의 태양신이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펼치는 이 역사는 이제 근본이 오셔서 하는 근본의 역사입니다.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에 있었고 가장 뒤에 있는 자라 이 태양신이 태양신이 땅에 내려오셔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중개소 우슈로 한 분이 오셔서 이제 땅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악명인중천지일 밝고 밝은 사람 중에 하늘로 땅이 한화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의식이 밝음으로 이제 아리랑통산 설립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로 땅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일까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인류가 폭력성을 극복한다면 생명나무 실과먹음을 허락하는 바입니다. 이 절대적 비폭력을 고수하여 영생불사의 은하권문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제 폭력성을 극복해야지 많이 이제 은하권문명으로 나갈 수가 있지 폭력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은하권문명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성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과학적으로 원자 단위의 물질을 조합을 해서 창주된 것입니다. 창주자 아버지는 육신으로 살아계신 사람입니다. 창주자 아버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이 저 유럽 영국 밀밭에 밑에 서클을 그리는데 밑에 서클을 밀대를 구부려서 서클을 그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밟은 것은 이렇게 밀대가 부러지는데 이렇게 엘로힘이 창주주가 그린 것은 밀대가 생물학적 마디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밀대가 자라서 수확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1년이면 수백 개씩 이렇게 도용히 밀밭 밑에 서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큰 곳은 400미터씩 200미터씩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는 밀대가 수만 개가 들어있겠죠. 그 많은 밀대가 순식간에 이렇게 생물학적 마디가 형성돼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과학기술이죠. 이렇게 생물학적 마디를 형성할 수 있는 이 과학기술 엄청난 것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계신 창주주 아버지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 과학기술을 우리가 지구인간들이 인제풍력성을 극복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으로다가 거듭난다면 이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다 전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이제 낙원시상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일종 무종일 하나의 마침은 없는 마침의 하나이다. 이제 늙고 병도로 죽는 시대를 이제 마치고 마침없는 불사정생의 시대로다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에 모든 이 사회제도 정치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마치고 권력에 의한 이런 정치제도는 다 바꾸고 진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펼치는 역사에 따라야 합니다. 장주주 아버지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스스로가 자신을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곡자리가 알곡자리 가라지자리 알곡의 자리 가라지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해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결국 스스로가 선택해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쌍호공시대 쌍호공 천간으로 봐서 쌍호공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병공시대 보병공시대는 아포칼립스 시대로서 과거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과거로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과학기술만 가지고도 인간의 노동을 100% 로봇 컴퓨터 할 수 있습니다. 로봇 컴퓨터들이 인간의 노동을 100%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 DNA 복제기술 DNA 기술을 이미 동물을 동물들이 먼저 복제의 혜택을 받아서 영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복제기술 DNA 기술 생물학 기술을 법적으로 허락이 되면 이제 사람도 영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엘로심이 다시 태어나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최후의 심판에서 알곡의 자리에 떨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다시는 나지 못합니다. 우주에서 이제 그들의 DNA는 완전히 삭제되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 죽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부경을 풀어드립니다. 이 천부경은 이렇게 이때의 오식으로 한 분 최후의 오메가로 오시는 분을 나타내기 위한 예언서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창주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창주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아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의 사고체계는 천차만별로 각각이 다릅니다. A부터 Z까지 극과 극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대상을 놓고도 전혀 상반된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서로의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말씀을 잘 때 열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으로 새시대의 창주주의 가르침으로 아십시오. 하나 비폭력 폭력은 그 어떠한 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은 모두 악입니다. 폭력의 일말의 예외를 둬서는 안됩니다. 사랑의 매란 없습니다. 모두 폭력입니다. 둘 선택적 자유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손의 세포가 두뇌의 세포를 대신할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손의 세포가 결정 결정을 하는 중대한 일을 결정 하는 두뇌의 세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셋째 천재정치 인류의 의식에 의한 권력없는 인도주의 정책을 따릅니다. 천재들에게 인류의 문제 해결의 결정권을 맡겨야 합니다. 천재들에게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게 그 결정권을 주어야 합니다. 넷째 베풀메 복지 의식주 교육 의료의 복지는 사회의 절대 복지임을 인식하고 베풀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자기의 소질 자기가 잘하는 소질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를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예술을 잘하는 사람들은 예술을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과학적인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예 그 창조성을 발휘를 해서 사람들을 예 편안하게 복되게 해주고 이렇게 자기의 소질을 예 베풀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해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발성명상 감각명상 의식 교육을 생활합니다. 목매함 일곱 번째 목매함 신비주의에서 벗어나는 과학적 사고를 합니다. 여덟 번째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를 이룹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가 오고감이 자유로운 국경 없는 인류 통일을 지향합니다. 열 번째 당신은 천자께 당신의 주거를 제외한 전 재산의 50%와 월 수익의 10%를 천자께 드려야 합니다. 수익이 없는 사람은 매월 1만원으로 합니다. 국민은행 232701-04-492830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이 열 가지 말씀의 자태를 지키며 38선 자두의 마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인류는 10년 안에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낙원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원사회를 이름을 적극 실천하는 실질적인 행함을 다해야 합니다. 본인은 위의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했으며 가르침대로 따를 것입니다. 본인은 위의 말씀의 내용의 뜻을 잘 이해했으며 가르침대로 따를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창주주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입을 하고 자신의 이름과 기입을 하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천자께 보냅니다. 보낼 메시지 번호는 010 3766 4744 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이 창주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반드시 등록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알고의 곳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중요하게 중요하게 보시고 이를 적극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